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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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근데 참 어던데 보면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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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적인 어떤 느낌이네요. 그렇죠. 나는 무조건 살아서 내려간다. 여기서 여기서 포기는 죽는 곳이다. 동료들이 어떻게 해줘.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갈더니 아 다행히 저거는 안 걸릴 때 이거예요.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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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막 뼈가 동가 나오고 다리가 풍선처럼 돼서 지금 수술하기가 손을 못 떼게 됩니다. 이미 다리가 풍어있는데 수술을 손을 못 떼게 됩니다. 동상 선생님이 그럼 나 한국으로 빨리 보내줘라. 한국에서 수술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거 에머신 시트 구해왔고 음룹 시트 구해왔고 자석 구해왔고 한국으로 와서 공항에서 말하고 앰뷸런스 실려갖고 병원으로 병원으로 받았고요.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 큰 수술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딱 걸쳐있더라고요. 오른발이. 뭐 이렇게 딱 밑에 받침대 해가지고 딱 걸쳐놨더라고요. 마취 깨고 나서 보니까 이미 수술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다리가 딱 올라왔어요. 뭐 보니까 뭐 발이 정상 입니까? 정상 올, 정상 왔어요. 맞는데 요기에 이제 쇠를, 핀을 쇠핀을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두 개를 박아놨더라고요. 마취가 깨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너 진짜 기적이 참 이렇게 살아온 게 너 진짜 대단한 기적이다. 진짜 천원이다 저거. 벌이 이렇게 돌아간 바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요. 덜렁덜렁. 3명이지도 덜렁덜렁도 했었으니까 이달이 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 내려와서 한국에서 수술해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막 박아놓고 막. 다 연결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낸 건 없었나요? 발톱, 발가락은 좀 자르고 안 그렇나요? 아 발가락은 통산물에서 그전에 잘랐었고요. 통산물에서. 수술하면서 잘라낸 건 없어요. 다 연결하고, 연결하고 다 이제 핀, 핀. 뼈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 연결해서 쇠를 고정하고 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런 한 발과 다리면 산 올라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산에 가기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못 간다. 아마 뛰어다니는 것도 뛰는 것도 아마 안 될 거다.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다리가 오른발이 진짜 너무 심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아악! 말씀하시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막. 아유, 선생님. 그럼 형님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한 2달이 있어. 한 달받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 진가가. 그러면서 이제 기부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게 굳어가는 뼈가 다 굳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허벅지까지 여기까지 석고 기부술을 완전히 발을 다 감싸더라고요. 완전히 다 감싸서 허벅지까지 통 기부술이에요, 석고로. 발가락 앞만 이렇게 좀 잘라서 숨통만 이렇게 내놓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다 놨어요. 이야, 그럼 이제 퇴원을 했어요. 집에 배로 배로 생각 다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아, 그것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산에도 못 가고 뭐 이런 걸 내가 진짜 뭐 아, 이제 모든 것이 죽음도 먼저 간 동료 죽음도 그렇고 저게 나도 그렇고 장애인이 되고 이렇게 발도 끝이 나는구나. 운문밖에 안 되는구나. 가만히 이제 뭐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빨리 도농산이 보여요, 북한산하고. 그 아파트에서. 그런데 산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무라는 거야, 너한테. 나무란다고, 산이. 네가 지금 왜 그러고 있냐, 이 자식아.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넌. 네가 이런 거 하고 포기하면 되겠냐. 빨리 자라나 풀고 빨리 산으로 와라. 뭐 계속 저한테 뭐 그런 어떤 나무라고 그렇게 고통을 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뭐 정신척적 문제 것도 없었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또 5월달에 수술했으니 6월달, 7월달 여름철에 맛도 없으니까 막. 건드럽죠. 막 간지럽게, 간지럽게 시작하는데요. 막 진짜 말도 못하지만. 그래갖고 막 그 옷걸이, 옷걸이를 막 쳐서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길게 풀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막 긁기 시작하는데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기부술 한 두 달 만이니까 잘라냈어요. 이야, 딱 자르니까 허벅지에서 또 다리가 아주 젓가락이 된 거예요.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이야. 왼다리 오른다리. 완전히. 그렇죠. 그러던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무릎이 안 구러진 거예요, 이제. 매일 싸우러 가가지고 아침마다 탕수석에 앉아가지고요. 그걸 막 뜨거운 말 이제 막 마사시하고 막 근육 마사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탕수석에 벽에다 대고 발을 이렇게 잡고 구부리려고 막. 앉고. 진짜 무릎이 안 구러진 거예요, 막. 하여튼 뭐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물리치러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각도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렇게 슬그러지 들어가고요. 하여튼 제가 이 탕수석에 여기 벽에 대고 얼마나 막. 참 그거 보면 인체의 신비다, 인체의 신비.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매일 탕수석에 앉아갖고 발차기. 하아. 막 이렇게 빼게 막 하고 막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구부러지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목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발목은 딱 굳어갖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발가락은 움직이더라고요. 무릎은 이제 이게 이제 온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 발목이 딱 고정된 거예요. 이게 발가락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는 지금 오른발이 이게 이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왼발처럼 이렇게 펴지고 굴어지고 좌우로 안 돼요. 오른발은 이게 딱 이게 안 돼, 이게. 목욕탕에서 막 뜨거운 물이고 하고 그다음에 발차기 막 발차기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엠티비 자전거. 자전거 많이 탔어요. 자전거 막 계속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제 스키스톡을 짓고. 그건 북한산 배구군대 전문에 갔어요.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거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산에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약간 뭐 어쨌든 간에 막. 그래서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다리도 막 아프고 막.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좀 더 참고 이겨내면. 이거 다시 희망을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뭔가 희망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나쁜 날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10개월 만에. 10개월만 다시 갔더니. 무슨 마음으로 갔어요? 언제 이제 뭔가 이제.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예예. 한번 조절해봐야겠다. 사고 그는 거. 큰 사고 당했으면. 그렇죠. 두렵죠 진짜. 근데 참 그 당시. 내가 여기서 이런 사고를 경험하고서. 경험하고서 내가 포기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 솔직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 어묵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지금 현재. 물론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차고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또 다른 팔찌부터.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안 나쁜 날 간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거였죠. 그때. 여기. 박힌. 쇠도 안 뽑았어요. 그대 사고는 없었나요? 그대. 큰 사고는 없었나요? 그대 사고도 있었죠. 있었죠. 예예예예. 그대 사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때 온도는 무조건. 욕심 부르면 안 된다. 겸손해라. 평정심이 일어나면 안 된다. 평상심의 지도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이 평정심을 이렇게 되면. 평정심이 일어나는 건 결국엔. 욕심을 낸다는 거 아니겠군요. 근데 욕심을. 내는 그 순간. 그 적정까지 직전까지는 진짜 감절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딱 이게 딱 돌아선 순간이요. 그럼 분명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고 난 이후로 생각하면 이 전에 딱. 바로 결국엔 욕심이 들어요. 욕심. 욕심이 딱 생기면 위험한 거 어려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고 지정 위험한 요소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산 정상이 오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 정상이 오르는 거요? 1차적으로 목표에 있기도 하고. 목표에 달성이 있죠. 목표에 달성이고. 어쨌든 꿈이고 목표에 달성이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극복했다. 네, 극복했다. 제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결국엔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데 정상이 딱 오르는 순간에. 그 정상에서 그런 기쁨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과정. 거기까지 올라올 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의 기쁨이라면서. 아,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내가 이뤄냈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견스럽고. 그래. 어무늦이 참. 어무늦이 참. 어무늦이 참. 대단히. 잘했다. 잘했어. 자화자찬하는 거죠. 결국 산이 받아졌기 때문에. 저를. 제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산이 저를 거부하면. 자연이 저를 거부하면. 인간이 어떻게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힘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저는 절실히. 그런. 여러 번의 사고를 경험하면서. 죽을 겁니다. 사설을 넘는 겁니다. 사설을 넘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제가.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참. 대단한 어떤 등반가들이. 히말라이 원장님 가서. 참 많이. 뭐. 선배 후배들. 그렇죠. 그렇죠. 죽은 친구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등반을. 좀. 멈춰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매우 후배들 보면.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진짜.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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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그게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여기까지다라는 걸 딱. 느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16차 딱. 마지막 로체사로. 딱. 그것도. 16차 로체사로. 세 번 가서 실패하고. 네 번째만 성공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곳에서 동료 둘이 눈 사태로. 바로 정상 150m 남겨놓고. 판상 눈 사태에 맞아가지고. 3000m 철벽으로. 둘이 그냥 눈이 떨어지고 보고서. 확. 확. 그때 뭐. 진짜 뭐. 이런 말을. 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고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여기까지다라는 걸. 딱. 어느 순간. 딱. 느끼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6차. 딱. 로체사로. 딱. 성공하는 그 순간. 아. 여기까지다. 내가. 내가. 그 사람. 16차 갈 때. 로체사로 오를 때. 어떤 장신에게 약속했냐. 제발. 필생이 제 꿈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산이라는 게. 하는 걸. 겉에서 보는. 정말 참 아름답죠. 그 세계를 들어가면.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산을 뭐 팔침부터 한 개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두 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경험이 많으니까. 성공률도 높고. 뭐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경험이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더 두렵고. 더.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냐. 이. 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변수가 늘. 변수가 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번 간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 간 사람이. 그 세계가 저희는 막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게. 쌍쌍히 속살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짜 오는 순간. 순찰 성공하고. 그때 성공했을 때도 이제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오후 6시. 5시 50분에 정상을 갔으니. 그게 가능한 시간입니까. 절벽에 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석양이 꽉 치면서 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시간이 그렇게 된 걸 몰랐어요. 오후 3, 4, 4시. 기가 되면 3시 정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공간 시간과 어떤 공간을 휙 떼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보니까 다리 벌써 뜨고 있고. 야. 그래. 빨리 내려가자. 그런데 후배가 한 명이. 후배가 또. 제 팔을 딱 짤 거예요. 대단히. 바람 막 엄청나게 몰아치죠. 막 그냥 막. 뭐한 바람 쐬지. 막. 막 들리지 않고. 맥 맥 맥. 맥. 앞에 한 번입니다. 앞에 한 번. 뭐라고 해요. 바람 쐬. 대단히. 야. 앞에 한 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설명이 뭐야. 설명이. 설명이 그런 거지.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막. 깜나고.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얘가 막. 벗었다 썼다 하고. 또 얘가 이제. 가끔씩. 촬영하느라고. 사진 찍는다고. 얘가 벌써 썼다 하니까. 반복하는 게. 그 순간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 기껏. 거기까지 다 올라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앞에 한 번. 어. 재판에 잠도. 야. 그때 제가. 어. 결국엔. 끝났구나. 성공을 했지만. 내 심장을 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결국엔 나도. 동료들처럼. 나도 여기서 잠들. 잠드는구나. 동료 나중에 끝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 번의 후배를. 앞에 한 번의 후배를. 어떻게 걔를 놔두고. 몰라. 니가 알아서. 이 자식. 되게 내려옵니까. 야.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보이시나. 야. 큰일 났다. 어. 대장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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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비GO가. 컴컴하진. 야. 야. 이런 애로. 네 명이셨어요. 대원 세 명. 셀프 한 명. 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준비 swatch.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쪽에서 확보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먼저 나가요. 50미터 원이야. 확보를 해. 했다고. 바람 쐬는 들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춥고. 줄줄 갖고 탱탱해지면 느낌의. 아 됐어. 아 생각해. 다 뒤집어 썼는데 감으로 느낌 깜깜해. 날이 밝으면 뭐 그래서 이러면 돼. 야 그럼 이러면 이제 통과시키고. 아니 그게 생각해. 평지길 이렇게 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상의 안병 릿지를 내려왔어요. 야 그게 뭐 어쨌든 그랬고 새벽 5시. 날이 밝더라고요. 전날 5시경에 4시인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 4시인가 3시 반인가 4시 출발이래요. 850m. 350m 올라갔다가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5시 반에. 몇 시간 걸립니까. 거의 뭐. 24시간. 그 대원은 눈은 돌아왔으니까. 텐트 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완전. 20시간 넘게. 24시간. 25시간 정도 이렇게. 350m 올라갔다가 25시간 정도 했으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겠냐. 그대로 가서. 이런 텐트 문 열고. 집어넣고. 아이 좀 벗겨서 집어넣고. 어우 저도 이제 막. 어쨌든 살았다 살았어. 여기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쫙쫙쫙. 그냥 슬기니까. 계속 줄만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제. 리치가 어려워. 위험했던 거지. 이제 솔직히. 줄 깔린 거면 줄만 타고 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거야. 계속 연결만 지켜주면. 아유. 그래도 어쨌든 살았다. 막 들어왔는데. 옆에 텐트에 이제 두 명. 있고 이제. 이렇게. 하아. 이제. 이제. 잠깐 내가 눈 좀 붙이고. 나 죽겠다. 어쨌든. 야 살았다 우리가. 이름이 막 그런 거야. 에잉. 저 좀 살려주세요. 야 막.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절대. 난 너 놓고 안 간다. 깜빡 잠들었는데. 이놈이 저를 막 깨우는 거야. 대장님. 대장님. 아니요. 대장님. 갑자기 앞에 보여요 저. 야. 진짜. 아유. 이제 살았다. 정말. 독자들이랑. 이. 뭐 한마디. 뭐 기운 한 거. 원래 뭐 기운 넣어주는 거 뭐 있잖아. 아 예예예. 기운 좀 한번 넣어주시지. 저희 시말라에서. 받은. 이만의 8점대 16자의. 성스러운 이 기운을. 여러분께. 자아. 이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성스러운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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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